인기맨 로블록스 자 오늘은 테디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이 무서운 곰인형이 저희 꿈속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해치는 무서운 게임입니다 자 오늘 리아님 리아님 자 오늘 같이 탈출해봐요 자 오늘 무서운 곰인형을 피해서 여기서 나가보아요 좋아요 난 지금 가야하고 재미있다 자 엄마가 집을 나가나 봐요 엄마 제발 떠나지마요 이상한 곰인형이 있는거 같다구요 곧 돌아올게 가서 그 테디비어랑 놀으렴 엄마가 나가자마자 변하는거 싫어하냐고 리아야 안녕 너무 무서워 응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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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곁으로 오 저기 테디비어있어 저기 가지마 아니 저거 인형이잖아 뭐가 무서워 저건 인형이야 보통 인형이 아니야 막 열쇠를 찾아가지고 여기 나가야돼 택 자 파란색을 찾았는데 파란색을 어디다 쓰는걸까 파란색에 쓰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한번 찾아볼게 여기 깜깜하구요 어 사필호하다 여기 사필호하고 나 곰인형이 나는 제일 싫어 곰인형 도대체 누구야 근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무서워 무서워 아 근데 아까부터 미호가 안보이는거 같지않아 미호가? 미호는 미호가 곰인형 아니야? 아닌거 같애 야 우리 이거 핑크색 이거 열쇠 어디다 쓸지 말해보자 핑크색 문이야 미호야 어딨어? 있잖아 핑크색 문 어 그래 가자 핑크색 문 어 여기있다 핑크색 문 여깄다 철컥 어 여기가 뭐하는 곳이지 어 빨간색 열쇠 발견 빨간색 깜짝 곰인형을 피해서 으으 곰인형이다 거짓말 Vince 으아 brought me for the 얘들아 난 안될거야 아마 허 아니야 곰인형이 여기다 곰갈았다 내가 지금 받아줄게 안 돼 야 곧을 밟으면 어떡해 내가 유인할게 어 누구야 너 야 곰인형 야 너무 야 미아야 너 희생 잊지 않을게 곰인형 은 미효가 왜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데 말이야. 나 어디 남았다고. 미효도 하늘나라 갔어. 아 그래? 보라색 상자 여는 데 찾았어. 어디야, 어디? 여기 보물 상자인데 바퀴 쪽에 스패널도 여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왜 여기서 쓸 수 있는 데서. 가, 어디지? 여긴가? 여기 왜 숨어있냐, 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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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인형 어 따돌렸다 나이스 보라지 여기서 어디서 쓰는 거야 모르겠어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 화장실 무슨 물먹는 곳 세면대 그쪽이야 여기다 뭐야 여기 마취 쪽이 있는데 어 스페노 발사 그래 여기라고 너 곰인형이지 너 곰인형이지 왜 곰인형이지 너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독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우리 새가 아니야 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구만 우리 그럼 탈출해보자 힘을 모아 빨리 열쇠를 찾자 빨리 열쇠를 찾자 열쇠를 찾자 파란색 열쇠 주웠어 오케이 황금색 열쇠 주웠어 파란색 열쇠로 뭘 해야 되지 황금색 열쇠 파란색 열쇠는 문을 열어야 돼 곰인형 정가운데 있어 옷 spheres 어 놀이 Chu 놀이방에 있다 곰인형 조심 그거 화장실 열쇠야 화장실 열쇠 빨리 화장실 뛰어 가야 겠구만 화장실 빈칸이 노란색 어떡하지 으아아아 찍혔다. 뭘 봐. 오케 분홍색 열쇠 획득. 분홍색 방이 아까 저기 있었는데 빨리빨리. 시간이 없다고. 빨리 뛰어 리아야만. 테디베어 중간에서 대기 중. 자 애들아. 창고로 가려고 그런다. 테디베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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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열쇠 어디더라? 우리 물이 갔어. 여기 여기. 여기 미워 애기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 빨간색 열쇠 주웠다. 이거 마취총인데? 쟤 와. 쟨 잠이 좀 피로해보니까. 테디베어다. 어 이거 뭐야 삽이다 삽. 삽으로 모래사장 파야 돼. 어 삽을. 얘들아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어. 도망가. 도망가. 애기야 빨리 도망가. 애기야 빨리 뛰어. 빨리 빨리. 초록색 메시지 찾아야 하는데. 은색깔 초록색깔. 초록색깔 찾으면 되겠다. 은색깔 먹었어. 파란색깔이 없어. 은색깔? 그거. 그거 어디서 봤더라 내가? 은색깔 그 보라색. 옆에. 보라색 옆에? 응. 보라색 옆에. 문 하나 있어.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디야? 어? 어디있지? 어디있지? 보라색. 하자 열었던데. 옆에. 아 알겠다. 리아야 그쪽으로 가. 쭉 그쪽으로. 빨리 뛰어 리아야. 여기가 은색이야. 그치. 이 안에 뭐 있어? 구역이다 구역. 구역이다 구역. 뭐였지? 어? 거무다. 어? 나가는 열쇠 아니야? 어 이거 보는가 보다. 뭐라고 써져있어 여기? 안 보여 내 손 땜에. 안 보여. 다른 아이 때문에 들면은. 그냥 그걸로 문을 여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어 저기 꼭 열쇠 들고 있는 애들. 어 탈출한 거 아닌가? 일단은 그거 들고 가보자. 응. 얘들아 빨리 도망가줘. 도망쳐. 오 테디베어 저기 있다. 아 그걸로 들어가면 안 돼. 왜? 여기 검은 킹 열쇠. 여기 번호 키 여기잖아. 오 번호 키 완료. 여기 껌대 새끼 열면은. 탈출 가능. 뭐야 이쪽으로 와. 왔다 왔다. 애기야 빨리 와. 살려 살려. 테디베어 약올리고 올게. 아 약올리지 약올리지 약올리지. 잡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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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멍청하네. 멍청하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데? 오. 그거는 이제 2장에서 이어지는 건가? 2장에서 나오나 보군. 좋아요. 알아요. 당신은 테디. 여기 올 곳이 왔구만. 난 귀여운 곰인형. 아기야. 어딨니? 파란색 하면 되죠? 어딨니? 아기야. 빨리 알려줄성 싶으냐. 이 망청한 꼬마. 이 빨간색 열쇠를 여는 곳 알았냐면 알려주세요. 안녕? 뭐? 아 뭐였어? 리아야. 같이 놀자. 아기야. 죄송해요. 따라오지 말해주세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싫어. 나도. 니가 좋아. 미야미. 맛있다. 너무 맛있고. 미오야미. 미오야미. 어딜가. 얘들아 도망가. 저 못된 악마라고 도망가. 17장 이.... 이 꼬마녀석. 영혼을 삼켜주지. 16장 안 돼. 미오야 너 혼자 남아갔어. 이건 알고 있지. 꼬마이 맞어 얌이 아니 꼴이 여기 왜 있어 내가 막 깔고 다녔지 세상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테디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러면은 모두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